꿈에서 사십이 칼을 휘두르는 문들 사이클을 타고 가다가 언덕에서 어느 곳에 맡기고 볼일을 본 후 찾으려고 나섰다. 맡길 때의 풍경이 아닌 넓은 길이 펼쳐지고 보도에는 노점상이 즐비하게 늘어 앉아 있었다. 왼쪽 보도를 두리번거리다가 샛길로 빠지는 내리막 오른쪽에 있는 허름한 가게 들어가서 자전거를 달라고 했다. 주인의 딸인 것 같은 아이가 찾는 척하다 못 찾겠다며 제 어미에게 말했다. 보기에는 장사를 하는 집같지 않은 방 안에서 여자가 구멍이 뚫린 사물함 밑을 들여다보는 것이었다. 그녀가 그 짓을 하는 것을 보다가 시선을 내 쪽으로 바짝 당겼을 때 처음에 없던 떡이 보였다. 그것이 얼마냐고 물어 한 봉지 사서 들고 여자의 뒤를 따랐다. 떡은 맛이 좋았다. 솜씨에 칭찬했더니 여자가 기분이 좋아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게 그 떡인데 몰랐어요? 매번 맛있게 먹었는데 직접 만들었나 봐요. 시골에서 쑥을 뜯어와서 만들었어요. 여자는 자기 집에서 떡을 사가는 어떤 사람에 대해 잘 아는 것처럼 말했다. 차가 다니는 길을 가로질러 여자가 반대편으로 앞서가고 내가 뒤따랐다. 혼잡하던 거리가 갑자기 한산해지고 오가는 사람도 별로 없었다. 전봇대가 있는 지저분한 곳에 놓인 박스에서 여자가 뭔가 빼서 내게 줄 때 갑자기 비가 내렸다. 아가리가 터진 천으로 된 가방에 3단첩이식 자전거가 있었다. 숙박을 접접 먹으며 한 손으로 자전거가 담긴 가방을 들고 앞을 보니 낯선 거리여서 가고자 하는 방향을 알지 못했다. 또다시 거리가 북적거리는 풍경으로 바뀌고 저만 치서 여학생들이 무리지어 수다를 떨며 가까이 왔다. 그들 중 한 명의 어느 역으로 가는 길이 어디냐고 물었다. 생글거리며 여학생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다. 그 길로 한참 가자 탈동네 상설 시장이 펼쳐졌다. 비 내린 바닥은 축축하고 생선 비린내가 풍겼다. 넘어가 보이지 않는 좁은 언덕길에 그보다 낮은 샛길이 있었다. 거기에는 풀이 자라지 않는 화단이 있었다. 자전거를 내리고 두리번거려도 찾는 사람이 보이지 않았다. 날씨가 어둑어둑해지고 저 멀리서부터 하나 둘 가로둥이 켜졌다. 온쪽을 돌아보았을 때 언덕 아래에 모자를 쓴 여자가 먼저 나를 보았다. 그녀에게 손을 흔들 때 또 한 사람이 몇 미터 떨어져서 쳐다보는데 달갑지 않은 표정이었다. 먼저 본 여자는 지칠 대로 지친 모습이었다. 힘들게 나에게 다가온 그녀에게 자전거를 둔 그 옆에 앉으라고 권했다. 그녀가 털썩 주저앉고 그녀의 딸은 나를 외면하듯이 서성거렸다. 그들에게 숙덕을 내밀고 뭘 마실 거냐고 물었다. 칼 그런 것도 있어? 그녀가 말한 것은 처음 듣는 터라 방문했다. 그러자 서있던 그녀의 딸이 그것도 모르느냐는 듯이 나를 보았다. 넌? 청소료 여자애가 말한 것도 처음 듣기는 마찬가지였다. 또 그런 것도 있느냐고 묻고 싶었지만 국참고 내리막길을 내려가 어느 가게 앞길에 내놓은 음료수를 파는 냉장고 문을 열고 하나하나 훑어보아도 없었다. 다른 것을 사야 한다는 생각은 들지 않고 어떻게 하든 그것을 사겠다는 생각뿐이었다. 갑자기 좀 전에 본 근막두 생각이 나서 기억을 더듬어 찾아나섰다. 이리저리 두리번거리는 사인의 발걸음이 엉뚱한 곳에 들어선 것을 알았다. 천막을 치고 앉은 뱅이 간이 의자를 한 노점 식당이었다. 그것을 안 순간 빨리 빠져나가야 한다는 생각이 앞섰다. 길을 잘못 들어 미안합니다. 말하고는 틈이 있는 곳에서 밑으로 껑충 뛰어내렸다. 거기도 마찬가지 장사하는 곳이었다. 진땀을 흘리며 빠져나갈 곳을 찾는데 사람들의 시선이 내게 집중되었다. 그 중 한 여자가 내섭게 짜려보는 것이었다. 그녀에게 변명하지 않고 큰길 쪽으로 달아나다시피 빠져나오면서 뒤통수에 대고 욕을 하려니 분명해 라는 생각을 했다. 정말 그랬다. 그녀는 뒤에서 미친년처럼 나를 향해 험한 욕을 퍼부어댔다. 여자가 소리지르는 것이 들리지 않을 정도 거리가 벌어졌을 때 지하철 출입구가 있었다. 몇 계단을 내려서 자 모자를 푹 눌러쓰고 고개를 허벅지에 파묻고 동전을 구걸하는 거림과 단출하게 몇 가지 펼쳐놓고 장사하는 사람도 보였다. 계단 저 밑은 사람들이 북적됐다. 걸음을 멈추고 두리번거릴 때 뒤에서 누가 툭 치더니 팔짱을 꼈다. 어디 있었어요? 그것을 사려고 찾아다녔지만 허르탕 쳐서 엄마는? 기다리고 있으니 얼른 가요. 좀 전과 달리 아이의 목소리가 완전히 변했다. 맑고 경쾌한 목소리였다. 어디 있다? 이제 왔어요? 그 애가 묻는 말에 나는 대꾸하지 않았다. 침묵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 책 있잖아요? 아무리 찾아도 못 찾겠더라고요. 여자애는 느닷없이 책 이야기를 했다. 어디로 가야 하니? 책 이야기를 하는 여자에게 엉뚱한 말을 했다. 알아볼게요. 팔짱을 뺀 그 애가 쭈그리고 앉아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가는 것이었다. 그런데 묻고자 하는 사람들의 인상이 좋지 않았다. 될 대로 되라 식으로 몸 관리를 하지 않은 거린 같은 여자들이 누더기를 걸치고 화투를 치는 곳으로 그 애가 가는 것을 보고 손짓으로 만류했다. 다행히 그 애는 그녀들이 아닌 사람에게 접근했다. 두 남자가 벽에 등을 기대고 앉았는데 인상이 험악해서 여자들보다 더 기분이 나빴다. 그 애의 묻는 말에 한 남자가 벌떡 일어나서 강제로 손을 잡는 것이었다. 그런데 그 애는 반항하지 않는 것이었다. 당황이 된 나는 그 애의 다른 손을 잡아당겨 얼른 가자고 했다. 내 말이 돌발 상황으로 이어졌다. 따라온 놈이 주머니에 손을 넣는 것이었다. 직감적으로 칼을 꺼내는 것을 알았다. 그 순간 또 한 놈이 접근하며 같은 짓을 했다. 폭이 좁고 날이 긴 칼을 꺼내들고 구부정하게 등을 구부리고 모자를 푹 눌러 쓴 놈이 공격 자세를 취했다. 바라나라 여자애를 사람들이 바쁘고 가는 통로 쪽으로 밀었다. 칼을 뺀 놈은 바로 찌르지 않고 다리를 못 쓰는 놈처럼 비실거리며 느리게 접근하면서 날 끝을 내 목에 조준하는 것이었다. 선제 공격이 최선의 방어란 생각에서 달려들었다. 뼈가 없는 놈처럼 흐느적거리는 놈의 상체는 생각한 것보다 유연하여 내 주먹을 피하더니 동시에 한 손으로 들어도 될 작은 칼을 창도처럼 높이 치켜들고 내리쳤다. 오른 팔뚝에서 쇠가 스친 싸늘한 느낌이 들었지만 피가 튀지는 않았다. 칼이 스친 곳을 보는 사이 굶주린 늑대처럼 놈이 적극적인 공격을 할 때 한 놈은 양손에 칼을 들고 뒤에서 공격했다. 미친 듯이 두 놈이 마구 휘두르는 칼질에 행인들은 관심이 없었다. 그저 그들은 종종 오갈 뿐이었다. 양옆에서 협구하는 두 놈에 갇혀 요리조리 몸을 피하다가 쓰러지고 말았다. 칼이 온몸을 스쳤다. 이상하게 피가 나지 않았다. 깬 시각 오전 2시 45분다. 2010년 12월 19일 글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인 무학 낭독 글 읽어주는 강지식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강지식